영혼에게 낯이 익다. 이건 너를 위해서야. 덤디덤. 아 여기 불금 진짜 좋아하는데. 계속 뭐 해야되나? 너는 길 잃은... 무엇이니깐 영혼에게 낯이 익다. 아무도 다신 여길 못 떠나. 공격해도 상관없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 행동을 해야 진행이 되니까. 그냥 한 번 해봐야겠다. 쩜쩜쩜. 어 이거 개 패턴이네. 덤디덤이. 갑자기 기억이 되돌아온다. 내 운명이 내게 달렸단다. 덤디덤! 너는 아스리의 마음속 무언가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다. 오케이. 아 이거 불러왔다는 거 보죠? 이거 지금 상태에서 뭐 하면 안되죠? 노랑색 있는 자비 이런거 아니죠? 그건 아니죠. 다른거 해야 되죠 이제? 다른 모든 이들을 불러옵시다. 오케이. 파피루스 갑시다. 길이는 영혼들이 나타난다. 자동적으로 공격버튼으로 가있네. 음 헷갈리게 심해. 농담하기. 인간은 붙잡아야 한다! 그냥 포기해. 난 포기했어. 어 야 이거야? 어 이제 좀... 아이고 아이고야! 저거 놓칠 수 없었어. 네. 근데 얘네들 저거야 되게 데미지가 약해 지금. 음... 모욕했는데 좋아한대. 트리건 모두가 그럴거야! 시도를 왜 해? 살짝 져야 될거야 살짝.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컨트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깐트롤! 깐트롤! 퍼즐 좋아하니까 퍼즐 해주자. 음...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해. 오케이! 오우 뭐 하나 더 있어. 아... 요리. 요리도 좋아하니까 스파게티 먹이고. 거의 뭐 완전... 약간 행복한 애니 결말 같네. 놀이 배우기. 음... 개는 안나오네. 알피스는. 오드림가리 죽을거야! 엇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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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게쉽네. 어디 갔어? 아니요. 왜 안해줘요. 잠깐 뭐 좀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하. 배련하기. 뭐. 면밀히 인간은 괜찮은 것 같아. 아마도. 나설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착한 놈이었는데. 하필이면 또 저 옷을 입고. 어! 오우 나 시. 순간 공격하기 했네. 하필이면 또 알피스를 또 공격을 하고. 아이고. 헛헛. 축축축축. 쉬쉬쉬쉬쉬쉬. 덕믹아웃! 너는 기린은 영혼에게 가장 좋아하는 만화가 무엇인지 물었다. 영혼은 수많은 대담을 해주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계속.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해. 덕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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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똑같은 거 가면 안 되요. 아 그래요? 네. 난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줘. 전화하기. 전화하는 거 좋아하지. 그치. 영혼은 땀을 흘린다. 갑자기 기억이 되돌아온다. 하! 아니야. 틀렸어 친구들은 날 좋아해 또 난 너도 좋아 다했네 다른 누군가 이상하게도 친구들이 널 기억할 때마다 영혼 속 다른 무언가가 점점 강력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아직 불러와야 할 사람이 한 명 남은 듯하다 하지만 누굴 갑작스레 너는 깨닫는다 너는 팔을 뻗으며 그 이름을 외쳤다 테미 난 테일인 줄 알았어 아 테일이? 약간 디지몬 같아 스토리가 약간 괴물들하고 사람하고 힘을 합치는 느낌 여기 이제 닌겐이 떨어진 얘는 아스리엘 귀요미가 아스리엘이고 다 괴물들이 설명해줬던 그런거죠 웃고있네 너는 친구들의 영혼이 아스리엘 안에서 울려퍼진 것을 느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려고 했죠 어 좀 공격 같은데 그거 아유 미친 뭐란 거야 미안합니다 이 기분은 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냐 싫어 난 아무도 필요 없어 소리 지르고 싶은데 밤이라서 야 이 미친 부르기 그만해 나한테서 떨어져 알아들었어 나 이번엔 죽겠다 널 찢어버리고 말겠다고 이번 공격증 눈에 보 아우 아이템은 먹죠 마군 내가 왜 이러는줄 알아 왜 내가 너를 계속 붙잡아두려고 하는지 왜 어 이제 날 안죽이려하네 왜냐면 왜냐면 니가 특별해서야 마군 표정이 너무 무서워 나도 무서워 너만이 오직 나를 이해해주고 너만이 오직 나와 즐겁게 놀아주는 사람이라서야 히키코머리 감독을 깨진맙시다 예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나 난 난 너를 아끼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마분 그 누구보다도 아낀단 말이야 아 나 진짜 이거 마분이 못해 진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다 쑥스러웠어 하하하하 아 씨 아 그렇겠구나 어 이렇게 끝낼 준비가 안됐어 아 이렇게 우리 사이에게 이르면 안되는데 하 널 떠나볼래 준비가 안됐어 안돼 나한테 이러지마 백준님 벌써 또 천원 한판 깨지나요 요거트나이와 헤어질 준비가 안됐어 그러니깐 제발 그만해 그냥 내가 이기게 해줘 그만 오 당장 그만해 난민 howl 위채 구르기 밖에 버튼이 없네 이제 마문 넌 외로웠어 마문 아이고 엄마한테 전화왔다 잠깐만 작게 말하라구요? 그냥 말하지만 내가 할게 너무 무서웠어 마문 아 예 조용히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더비가인지 알아야 돼 진짜 나도 항상 위험해 아 됐습니다 그냥 이제 하지마 마본 난 나는 난 너의 좋아에 숨져왔던 나의 정말 미안해 갑자기 착해졌네 난 언제나 울보였지 그렇지 마본 나도 알아 너 사실 그 아이가 아니지 마본 말이야 그렇지 마본은 오래전에 죽었는걸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뭐 니 이름은 뭐야 프리스크 그거 멋진 이름이네 프리스크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야 내가 꽃이었을 땐 나는 영혼이 없었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부족했어 하지만 모두의 영혼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 감정이 돌아왔을 뿐 아니라 다른 괴물들의 마음도 느낄 수 있게 됐어 다들 서로를 정말 아끼고 있어 그리고 너도 정말 많이 아끼고 있어 프리스크 나 마문이야 나 조마문이야 모두의 마음을 너에게 말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 파피루스 샌즈 언다인 알피스 토리엘 어 덤디덤 쏙 빼네 하가 괴물들은 이상해 아 진짜 덤디덤 쏙 뺐네 그러게 자기 아버지 아니야 어 그러니까 너에 대해 아는게 별로 없는데도 정말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프리스크 나 난 니가 날 용서 못한다 해도 이해해 니가 나를 증오한다 해도 이해해 정말 기괴하고 끔찍한 짓을 했잖아 너한테 상처를 줬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어 친구 가족 지나가던 사람들에게도 내가 했던 짓은 변명할 수가 없어 용서해야지 뭐 어떡해 해피헤딩 가는 거니까요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뭐라고? 프리스크 제발 너 너 때문에 또 울 것 같잖아 그래도 니가 나를 용서한다 해도 이 영혼들을 가지고 있을 순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각자에게 되돌려주는 것 뿐이야 하지만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지금 모두의 마음이 하늘으로 뛰고 있는 게 느껴져 모두 하나의 열망으로 타오르고 있어 모두의 힘 모두의 의지로 이제는 괴물들이 비로소 자유로워질 때야 약간 언다인 대사 같은데 응 어 뭐야 완기욕 디지몬 진화 캡틴 이망 와 쩐다 개 고퀄 결계는 부서졌다 어 프리스크 이제 가야겠어 모두의 영혼에 힘이 없으면 나는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없어 곧 있으면 나는 꽃으로 되돌아갈 거야 나 자신의 길을 그만두게 될 거야 다시는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될 거야 그러니 프리스크 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게 최선이야 알겠지? 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떠나 미뤄해준다 미뤄해준다 고생했자 고마워 고마워 토닥이는 거 봐 보내고 싶지 않아 갑자기 비수 꺼내는 거 아니야 손에서 아 진짜 아 진짜 의심병 고치세요 좀 프리스크 죄송합니다 너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네가 뭐라든지 모두가 널 위해 함께할 거야 알겠지? 이런 거 방심하면 안 돼 1분 안 해도 반전이 있을 수 있어 끝나기 1분 전에도 음 이제 시간이 없네 잘 있어 아 12시가 지났군요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그렇고 프리스크 나 대신 우리 엄마랑 아빠를 잘 보살펴줘 알겠지? 안 돼 인간 세계 가고 싶어 다 그냥 나쁜 꿈이뿐이야 제발 일어나렴 어? 처음 시작했던 지점 같은데? 아니에요 맨비 비싸게 생겼어 응 어 일어났구나 신우 씨요 감사합니다 저 정말 걱정했어 영원히 쓰러져 있는 줄 알았어 맞아 조금만 더 오래 걸고 있었다면 난 기절했을 거야 다음에 낮잠 잘 생각이려면 말부터 해달라고 알겠지? 그래 하피루스가 애처럼 울었다니까 뭐? 난 울지 않았어 난 안 울었다고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간 것 뿐이야 뭐가 들어갔는데? 넌 뭐이 동디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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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잠시 여유를 주는 게 어때요? 분명 아주 지쳤을 거예요 그렇지만서도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불이 셀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린 기억이 안 나 꽃이 있었고 그 다음은 모든 게 하얘져버렸지 그리고 이제 결계가 사라졌어 네가 준비됐다면 모두들 지상으로 돌아갈 거야 이제 동쪽의 문으로 가면 나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잠깐 산책이라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멋진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줄 수도 있고 좋을 대로 하려 우린 여기에서 기다려줄게 잠시만요 네 이제 게임 내에 있는 모든 캐릭터들의 대사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솔직히 다 보기엔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시간에 네 얘들 대사 한 번씩만이라도 보고 그리고 여섯 명만 딱 봅시다 그리고 게임 맨 처음 시작했던 지점에 가면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요? 중요한 게 예 그래서 그냥 가면서 대충 여행하는 느낌으로 그냥 가이드 해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뭔데요? 그래요? 안녕 브리스군 아이비스가 내 폰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줬단다 이제 문자 같은 걸 할 수 있어 정말 즐거워 센쥬이 문잡 문잡 아파요 미친 아 이런 둘이 끔찍하네요 여왕님이 돌아오시다니 믿기지 않아 거기에 엄청 멍청이 같다는 것도 둘이 별로 떨어져있지도 않으면서 왜 서로 문자 하는 거야? 걱정 마요 바비로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뭔데요? 뭐 우린 둘 다 엄청 멍청하니까 센쥬 그런 말 마요 당신은 멍청이가 아니에요 꼴이 삔 거죠 으하하 여왕님이 전하시니까 더 안 웃겨 그럼 왜 웃고 있는데? 동정의 웃음이야 브리스크 둘이 가 내게 버터스카치파이를 만드는 법을 알려줄 거래 어 언젠가 모두에게 구워줘 봐야겠어요? 응 어, 그거 정말 좋은데 요리? 내가 도울 수 있어요? 잠깐만 나도 도울 수 있어요? 물론 함께 요리하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니 그냥 피자를 주문해야겠어 왔다갔다 하는 게 힘드네 그러니까 아스고 저의 왕실근이대로 만들어주시는 건 어때요? 덤 파피루스 덤디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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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인간의 임무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길고 긴 여정을 해왔는데 난 아직도 왕실근이병이 아니라니 정말 이건 최악의 안딩이야 그래서 왕피스 자유가 됐는데 뭘 하고 싶어? 드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잖아 어 뭐? 뭐 물론 난 밖에 나갈 거야 음 아, 아니야 나는 솔직해지게 했어 나는 페인처럼 방에 틀어박혀 해니를 볼 거야 바로 그거야 모두들 아피스가 페인이 된 걸 축하해줍시다 아, 나도 대놓고 페인질하고 싶다 헥, 파피루스 말대로야 프리스크에게 진 건 나에게 일어난 일 중 최고의 일이었다고 그래서 기뻐 응? 무슨 일이죠? 덤디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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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프리스크 후탁이야 아수고한테 애니가 뭔지 설명하는 걸 도와줘 그, 그, 보, 보시다시피 이건 만화입니다 하지만 어, 총이 나와요 덤디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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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시만요 어, 제 휴대폰에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 이, 이걸 보십시오 아, 어 음 그건, 어,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건, 그건 에이브 아이파일이에요 아, 안 돼요 어, 신경 쓰지 마세요 덤디덤 덤디덤 키스하고 있었나? 아, 로봇물 어, 쩐다 덤디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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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당연하죠 아, 됐구나 쉿 프리스크 음, 나한테만 말해줘 너 생 생각인 아수고와 토리엘이 어, 다시 만날거라 생각해? 그렇겠지 그, 그래 맞아 나도 역시 그러길 바래 두리같이 얼마나 항증맞을지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최고로 많이 얻고 있다고 토리야 코리 내, 내 오랜 폐화와 그 전부인이라니 어,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별로 멋있게 안 들리네 동듀덤 덤디덤 프리스크 덤디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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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參 쳤 오... 덤디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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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스크 아스쿠! 그런 뜻이 아니야! 합리화 쩌네 인성 수준 한 번 더 말할 수 있는데 하실래요? 다 말이 달라요? 네 프리스크, 외로워하지 마렴 내게도 문자를 했댄다 아직 내 전화번호를 갖고 있잖니? 그렇지 않아? 미안, 말할 시간이 없어, 프리스크 지금은 일해야 하거든? 근데 일 안하고 있잖아 알아, 온 힘을 다해 집중하는 중이야 임무를 망쳐버릴 것 같네, 프리스크 하지만, 나, 위대한 바피루스님은 언제나 네 친구를 깨누라 녀석을 처리하는게 얼마나 힘들든가 말이지 형! 사실이지 저기, 랄피스! 랄피스! 다음에 싸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을까? 아, 그리고 뭔가 공주가 나오는 것도? 아림 싸우는 공주라거나? 그, 그런 게 있는지 한 번 찾아볼게, 헌다인 에이! 그, 그렇지만서도 난 실제 사람들에 대한 팬픽은 안 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미 실제 생활 자체가 최고의 팬픽이 아닐까? 응? 어, 아무한테도 내가 그런 말 했다고 하지마 왜냐면, 온라인에 올릴 거거든 아, SNS 낭비 아, SNS 낭비